아이고 너무.. 더블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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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식 뒤집자 어? 위사하고 그러니까? 어? 그러고 보니 여기 위사일을 목표물을 도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징징이가 제일 싫어 징징이 공격때 백업 한번은 안오더니 군인 한번 개들 같다고 이렇게 막 왜 안나오냐 애초에 욕을 했어야지 공격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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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4번이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세요님 잘하시네 저기 1등에 공격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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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천천히 할꺼야 그냥 와 저기 6킬정도 돼서 그곳에 다 쓰읍 가스 쉽지 않죠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저기 가스 많이 밀리는데 저 두 형님이 너무 잘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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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렉이 아 바보죠 아ках 아메 아 아 아메 오 아 퀼뜨願 오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그냥 밀고 같이 가도 되는데 전진이다 이거 아니 가스 막혀야 되는데 이걸 친다고 또? 아 아 둘 다 맞췄는데 화이팅 오케이 스나테 자신감 스나테 화이팅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건강은 좀 불리할텐데 뭐니가 다 돼가지고 청인님 안녕하세요 혹시 쟤 나라니? 교사님이요 제가 지금 게임중에는 드릴 수 없어요 일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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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하하 가스 이기 힘들겠는데 이러면 아 저 두사람한테 다 잡히고 있나봐 그냥 몸에 이렇게 비운해 잠깐만 한 번 내고 아 깜이 눈을 못미네 그다음에 하필 중간에 투하 들어왔다 칭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 두려워 너무 따닌다 지금 아 이거 가스 지고 시창하게 생겼네 이 안고사한테 너무 다시 준비하고 그래서 혹도 안되다 그러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우리 밑에 영일리 선사님들 화이팅 7대0이야 화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어요? 근데 어제도 실험할 때 두 벗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갑자기 재래기 생기니까 테스트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1점이 어디가? 1점이 또 4점이 더 날 traumatic 5점이 또 유명한 선사님 1점이 더 날뻔 이름 모르잖아 어? 이거 뭐야? 까치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면 안되는데 이 판만 잡으면 가스 저요님 가스 저요님 이렇게 막 쏘는 것 같은데 다 들어와 우리 편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쓰나다 나이스 아 제발 저 막가면 안되요 오 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검 길게 할께요 케인도 라전하게 왜 왜 아파 가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셀프로 하면 안되죠 이거 안되요 빼야되 빼야되 버터원갑다 영웅이 몇심 중하시네 내가 잡아야되네 일단 막았고 이제 눈같다 이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있어? 아 오케오케 아턴이 확인네요 아이고 너무 반 반 반 반 거울 반 저 안고사장님 좀 희한해 샷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눈빡해 오케이 눈빡 눈빡 라스트 어 역전 가능하다 이거 진짜 아 어 교환이 환영 뭔가 박히는게 좀 너무 야무지게 박힌단 말이죠 이제 안오네 아 옆에서 핀 갔나? 얘네들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다 아 어 진짜 역전하겠는데 이거? 범았다 느려 휘모 같았잖아 너무 많아요 형님들 너무 많아요 형님들 저기 목두무를 못댓겠습니다 아 제발 스템 나이스 와 나이스 검에 다른 멤버 와가지고 큰일났네 에이 8시에 한다고 공지올렸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거봐 이거봐 남부 모르시는 분이 저렇게 잘 쏜다고? 일단 합리적으신 내가 죽으면 안되겠다 아 아 너무 많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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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ından 아 나이스 이걸 역전하네 07에서 함이 없긴 했는데 야 이걸